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왜? 자 내일 아침에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넘버원, BJ 김태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018년 12월 01일, 12월 1일 아침 8시 38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빨리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빨리 이 소식을 듣고 오 테카아 고맙다, 테카여님 감사합니다, 테카여 오빠 따랑이에요 뿜뿜뿜 이런 소리가 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바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빨리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긴급 속보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아 다들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빨리 긴급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걸 제보해 주셔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지금 꿀단지 룰렛에서 아이템을 돌리면요 아이템 수량이 많이 매진이 됐대요. 원래 그런 거 없거든요 일단은 근데 아이템들이 매진이 돼가지고 파츠 조각, 실버 상자, 아이템 체인저, 슬로 체인저 뭐 이런 것들이 다 패스하고 그 외의 것들만 지금 뜬대요. 그러면은 500코인이랑 50코인도 잘 뜬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황금 기어 예? 그런 거랑 뜰 확률이 높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김태칸이 바로 한번 뜨는지 일단 먼저 확인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 바로 또 아이디를 빌려주셨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봐야 돼 직접. 자 일단 개수가 지금 여러분들 뭐냐면 32개가 있어요. 맞죠? 32개가 있는데 이거 빨리 돌려봐야 돼. 맞지? 일단 32개니까 16번에 돌릴 수 있거든? 일단 아까 전에 이거 이렇게 막 파츠 조각, 실버 상자, 아이템 체인저, 슬로 체인저 다 걸러내준다. 물량이 없다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어요. 일단 해보겠습니다. 돌려볼게요. 진짜야? 실환데? 진짜야? 진짜야? 야 대박이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미 소진된 아이템입니다. 도곤보석이 다시 반환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와 다시 반환됐어! 대박인데? 잠시만. 이러면 계속 돌릴 수 있다는 거냐? 개수는 다시. 야 대박인데 이거? 다시 개수는 돌아왔어. 32로. 우와 대박! 32야 다시. 우와 이거. 슬로 체인저도. 걸러내야죠. 오케이. 소진 없고. 야 이거. 개수 돌릴 수 있겠네 그러면. 아이템 제인저. 오케이. 또 걸러내고. 야. 대박이다 이거. 실버도 걸러내고. 맞죠? 실버. 실버 걸러내고. 야 그럼 이거 코인이랑 이런 거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네? 아이템 걸러내고. 이거 여러분들 진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영상편지 빨리 하고 빨리 올려드릴게요. 골든 상자는 있네요. 아 골든 상자는 걸립니다. 골든 상자는 일단 걸리니까. 그래야 일단 확률이 높아. 그냥 파츠조가 이런 거 다 걸러내준단 말이야. 맞지? 일단 빨리 계속 돌려볼게요. 일단 30개 남았어. 15번 걸릴 수 있어. 솔루체인저 걸러내고. 50코인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는 소리야. 맞지? 와! 50코인은 있어. 야 대박 이거 코인. 자 일단은. 한 번. 코인이랑 두 번 썼어요. 맞죠? 나머지는 게스트 그대로입니다. 26. 자 세 번. 세 번. 세 번 쓴 거야. 세 번. 맞지? 아 보급. 보급 기원은 있겠다. 맞지? 어 이것도 없어. 야 보급도 없는데 보급. 보급 넘버포도 없어. 어. 파츠조각도 없고. 와 대박이다. 야 이거 지금 빨리 돌려야 돼. 진짜로. 와 코인 또 걸렸어. 100코인이야 벌써. 와 야 이거. 사기인데 이거 완전. 지금. 보급도 없어요. 아 우리. 제보해 주신 호민께서는. 그 할 때 보급은 있었다고요? 아 신상 카트 걸렸고요. 아 이게 점점 수량이 매진되면 안 뜰 수도. 그 다 매진된다고 뜨나 봐. 형님들 이거 빨리 돌리셔야 됩니다. 진짜. 원래 보급. 보급이 있었는데. 지금 매진된 거래요. 그러면. 또 500코인이나 아직 50코인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존나 놀라야 돼. 제대박인데 이거. 이거는 영상 패턴 없이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 맞죠? 형님들. 와 개꿀이다 이거. 형님들. 아이템 챙겨도 안 걸리고. 500코인 하면 안 걸리나? 500코인이 수량이 있는지 나 궁금해. 나는 500코인 한 번도 안 걸려봤단 말이야. 오비코인이 걸리긴 걸리냐 근데. 계속 빨리 돌려야 돼 이거. 아 고요든 상자는 입고 해야지. 하츠저가. 오케이. 패스. 좋다 그래도. 이거 계속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50코인은 지금 잘 걸렸어요. 지금 50코인 벌써 두 개나 먹었어요. 개이득이지. 프로체인저 수량 없고. 아이템 체인저 물량 없고. 아 개이득이다. 여러분들 지금 빨리 하세요. 이거 물론 꿀단지 보석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꿀단지 있으신 분들은 빨리 지금 돌리셔야 됩니다. 물량이 소진되고 있어요. 매진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것들이 짠. 잘 뜨는 것들. 잘 뜨는 것들이 지금 패스돼요. 안 떠요. 봐봐 지금 보급도 이제는 안 떠. 보급도 다 매진됐어. 체인지. 체인저. 아 500코인 하면 뜨자. 500코인이 이래 안 뜨나. 와 몇 번에 돌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아이템 걸리면 수량이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물량이 없는 건 다시 반환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쿠폰번호를 받아야지 수량이 가죠. 꿀단지 개수가. 오케이. 돌리자. 와. 꿀이다 이거 진짜. 캐시는 안 걸리나? 캐시는 절대 안 걸린다. 캐시 걸리긴 걸리냐? 500코인도 매진된 거 아니냐고요? 근데 올코인은 아직 매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걸리거든. 올코인은 아직 매진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같은 거 존나 걸린다. 이러니까 500코인 뽑기가 어렵지. 같은 거에 너무 걸려. 좀 빨리 못 돌리나? 아니 다 매진 안 됐어요. 골든 상자랑 이런 건 돼요 지금. 걸려. 봐봐. 아직 있잖아 쿠폰. 골든 플랜트랑 이런 건 아직 걸려. 와 플랜트도 존나 잘 안 걸리네. 골든 상자도 지금 아직 걸려요. 지금 개수가 이제. 어 보자. 지금 16개 남았거든. 8번 할 수 있어. 8번이 쿠폰이 나와야지. 다 깎이는 거야. 개수가.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지. 일단 50코인 2개 먹은 거고. 아 500코인 까비. 골든 상자. 그래도 좋다. 야. 지금 좋은 것만 걸리고 있으니까. 아 또 골든 상자네. 6번 남았습니다 이제. 쿠폰을 일단 2개 또 먹었기 때문에. 6번 돌릴 수 있어요. 솔로치인도 이런 건 이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 6번 걸려야 돼요. 아 500코인 까비. 신상. 신상도 아직 있습니다. 신상도 아직 뿐 있고요. 골든 상자도 아직 있고요. 많고요. 아 진짜. 500코인 하면 안 걸리나? 파츠조가 매진. 지금 이제. 4번 남았거든요. 4번 쿠폰 먹으면 이제 끝나요. 일단. 쿠폰을 4개 먹으면. 와 50코인 개이덩. 150코인 먹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근데. 골든 상자. 150코인 먹었어 벌써. 16번을 돌릴 수 있는데. 150코인 먹은 거면 진짜. 개대박 아닙니까? 50코인 짜리 3개를 어떻게 먹냐. 16번 돌리는데. 절대 안 걸리지. 500코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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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남았네 이제. 1번 남았네요. 1번 남았습니다. 1번. 1번 남은 거. 깔끔하게. 5개코인 안 되나? 일단 파츠조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패스. 아. 5개코인 값이. 신상 걸렸네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보세요. 보이십니까? 물량이 없어서. 이게 반환이 돼요. 도검 보석이. 보석이 다시 반환됩니다. 개꿀 아닙니까? 개꿀이죠. 이게 진짜 개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템을. 여러분들. 아이템 첸전 이런 거 많이 떴잖아요. 근데 지금. 그 반환돼요. 레진드 갖고. 자 골든 상장. 개꿀. 개꿀. 이렇게 반환이 되기 때문에 개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빨리 참고하세요. 해저다 이거 진짜 좋은 것만 걸리니까 지금. 봐봐 실버 상장 이런 거는 걸리지도 않습니다. 매진돼서. 매진돼서 안 걸려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에. 완전히 개의자지. 아 500쿤은 걸렸으면 좋겠다. 아이템이 안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 아이템이 안 걸립니다. 골든 상장은 걸려고요. 랍아바트 골든 상장도 이제 좀 있으면 레진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을 지금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신상 카트. 뭐 이런 것도 개득이지. 신상 카트 3개면은. 이거 살라도 이거 돈인데. 맞잖아. 쿠폰으로 이렇게. 개득을 받는 거지. 미쳤다. 500코인 가자. 500코인 한번만 걸리나. 500코인 가자. bao present. 50코인 1. disturbed. 500코인 한번만 좋아. Can somebody 거기에 어서 오세요. 천천히 해라구요 나 넥슨 계정있는거 싹 다 해야겠다 지금 올해 다 받는다 오늘 아이템수거한다 데카네 아이템수거 오지게 해야겠다 아 500코인 딱 두번만 걸렸으면 좋겠다 골든상자 골든상자가 근데 지금 많이 걸려요 거의 거의 지금 걸리는게 골든상자에요 계속 저 넥슨 계정 한 10개있죠? 개이덕 아이디 8개 다 받을 수 있어 그냥 들어가서 아이템 까고 돌리기만 하면 돼 넥슨 계정만 있으면 로그인해서 아이템 그거 꿀단지 30개 주거든요 그거 까고나서 하면 돼 개이득이지 나 500코인 받고싶다 넥슨 계신 죽어라 돌려도 안 걸리네 근데 몇번 남았지 아직 8번 남았는데 8번이 걸려야되네 아이템 8번이 걸려야돼 8번이 걸려야돼 넥슨 계정뿐만 아니라 페이북 구글 네이버 계정도 다 된다고 그렇대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지금 필독 하셔야 됩니다 황금기가 절대 안 걸려 무슨 와 와 또 50코인 개이득 여러분들 보셨어요? 빨리하라니까요 여러분 나 지금 벌써 100코인 먹었어 지금 100코인 먹었어요 지금 100코인 먹었어요 지금 100코인 100코인 꿀꺼겠어 얘들아 100코인이면 개득이야 진짜 500코인 여기서 걸려주면 레전드지 바로 600코인 코인이 잘 걸려 지금 골플 아니면은 골플 신상 골드상자 또는 코인이야 진짜 걸리는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와 200코인 째 미쳤다 코인 먹방이다 코인 먹방 200코인 획득 200코인 획득입니다 김태칸 여러분들 빨리하세요 여러분들도 진짜 벌써 200코인 먹었어요 저 500코인 떴다고요 오소리님 아 부럽다 나는 500코인 안뜨는데 저는 안떠요 500코인이 마음이 아픕니다 500코인을 안줘요 인사좀 받아주세요 신고충임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500코인 파츠조각은 지금 안걸려요 파츠조각은 레진이라서 아 넥슨캐시는 걸리긴 하냐 진짜 골든상자 골든상자 빠질때까지 존버한다고 그러다가 다른거 매진된다 욕심내지 마라 원래 욕심내는거 아니다 그냥 적당히 먹어라 골든상자가 왜 좋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500코인 50코인 다 매진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빨리 하십시오 괜히 더 기다리면 떡락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못 돌릴수도 있어 아이템 다 매진돼서 이제 못 돌린다고 할수도 있어 괜히 보급 매진 지금 사용하시는 아이템 그대로 아직 4번 받을 수 있어요 4번 와 500코인 진짜 안걸려 아직 4번 8개 남아있거든요 근데 개수가 안줄어요 아이템을 이렇게 딱 받아야지 6개 같아 왜냐면 매진된거는 다시 반한대요 봐봐요 방금 받았으니까 이제 6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돌려 매진되지 봐봐 자 매진돼요 매진됐죠 그러면 6개에서 원래 4개 되야되는데 6개 그대로에요 오케이 수량이 안줄어 보석이 보석 개수가 수량이 안줍니다 와 50코인 250코인 먹었습니다 꿀꺼 250코인 획득 오늘 그냥 뭐 한 어? 코인만 오지께 한 번 한 2,000코인 만들어보자 2,000코인 지금 게임할게 아니었네 골든상자 와 네슨캐시 아깝다 이제 한 번 남았네 마지막 코인으로 마무리하자 깔끔하게 아 코인도 플랜트 마지막은 골킬로 마무리 승헛 수 신기해서 조그로 마무리하고 여러가지 아무것들이 2,000코인 robots 2,000코인 3,000코인 우선 1,000코인 손이 안 걸리나? 손이 절대 안 걸리냐? 손이 이제 집중하면 안 걸렸어 손이 절대 안 걸리네 손이 줄 생각을 안 하네 손이 줄 생각을 안 해 쿠폰은 다음보이잖아 쿠폰번호 쿠폰번호 다 안보이잖아요 다 보여야지 뭐 걸리는거지 네 W 아이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비코인 걸렸으면 좋겠다 오비코인 절대 안 걸려 오비콘 질장이 안보이니까 상관없어요 상윤님 어서오세요 상우님 반갑습니다 형님 어서오시구요 와아아아아아아아아 500코인 처음 걸려봐 미친 와 500코인 처음 걸려봤어 나 대박 와 500코인 처음 걸려봐 미쳤어 지금 800코인 넘었어요 이미 걸린거 와 500코인 걸렸어 대박 나 500코인 처음 걸려봐 지금 꿀이라니까 여러분들 500코인 또 걸렸어 와 미쳤다 500코인 두번째다 500코인만 두번째입니다 와 또 걸렸어 500코인 나 두번 받았어 지금 미쳤어 미쳤어 오백코인 또 받았다 형님들 빨리하십시오 진짜 저 500코인 벌써 두개 받았어요 지금 코인만 1500코인 받았어요 1500코인 형님들도 빨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